어... 어... 오백 원... 열 개... 아니... 백 백 개! 아싸! 오버는 개꿀! 꿀! 엄마 아파! 워워워 잠깐! 말하면 다 뺏기는 거 아니야? 뱃속에 있을 때 월세가 부르면서 무조건 비밀로 하자! 아! 아! 스메! 아! 고아! 야, 똑같아! 첫눈에 반했었었네 점점 더 좋아졌었네 정신 못 차리게 돼버렸었었네 아! 개살군! 개살군! 그래, 이거지! 개살군! 오, 제시! 아, 문방구? 얼마 안 나왔어 어, 그래 알겠어 그래, 그래, 다음에는 좀만 더 비싼 걸로 사 아니, 더 비싼 거 되고 아, 잠깐만, 효율이 좀 돈으로 얻은 인기는 금방 사라지기 마련이지 딱 봐도 빚 좋은 개살구야 맞아, 그저 빈치네! 야, 빚살구! 야! 거봐 거봐 돈을 얻은 인기는 금방 사라지기 마련이지 응? 뭐야? 살구 인기 많아지니까 너도 쌤 나는 거? 너나 쌤 나는 거 난 서운한 거거든 참 아, 왜 서운한데?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났는지 사고 얘기를 안 해 내가 찐치는데 말해줄 때까지 짝꿍도 안 할 거고 살구랑 말도 안 할 거야 아, 맞다 나개미! 나 네 돈 갚을게 이자 쳐서 심사인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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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보아주세요! 역시 너 생각해주는 친구는 나밖에 없지? 개살구 개살구님 현재 기온은 28도이며 10도는 70% 지로 라 개그 debut 노래 불러줘 네mu 신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나 얼리라 gekommen 킬미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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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사 아 맞다 킬미 우리 한빈 кра 서한빈 semb chains 이번에 발매한 서한빈 신곡 앨범에 숨어 있는 7장의 황금 티켓을 찾은 7인만이 경매 이벤트에 참가 자격을 가질 수 있다. 알려진 바로는 현지 시각 기준 5명의 황금 티켓 주행문이 나왔다고 한다. 저거! 그럼 두 명밖에 안 남았잖아! 두 명 아닌데? 내가 여섯 번째 황금 티켓 찾았거든. 그 말인즉! 그 말인즉! 이제 황금 티켓이 딱 한 장 남았던거지. 어휴! 꼭 방법 안 내고요. 더는 돈 없어서 더 많았지! 안 한다고! 아이고! 내 몸을 깡톡아! 아! 경찰 불러 경찰! 강통아! 여기도 아프고! 여기도 아프고! 여기도 아빴소! 아이고! 이거 아저씨보다 연식이 더 오래되고 있는데 무슨... 아이고! 동대 사람들! 다 억울해서 죽소! 강통아! 정신 차려! 강통아! 아이고 내 발력 강통! 병원 들어가세요! 병원 병원! 아아! 아아아! 오오오! 예스, 아이 켄! 아이 켄테테! 고마야! 너무너무 고맙다! 아아아! 아... 아어쩌онец cabelee! 이거 가져가시면 안돼요. 아... 이거 가져가시면 안돼. 어? 쉿! 우와,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야? 근데... 예뻐졌네. 근데? 쟁그린 표정도 잘생겼다니. 벽이 느껴진다. 완 벽. 어쩌지, 도와줘야 하는 거. 가봐야 안 해. 어머, 저 장갑분. 안녕. 또 보자. 안녕. 우와, 우와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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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